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라는 친분도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십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구학번 동기입니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는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재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이 심판 때는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난 7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을 맡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헌재 소장에 최종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낙마한 가운데 이루어진 지명이어서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인성과 관련해 후보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구하림 연합뉴스티비 구하림 연합뉴스티비 구하림 연합뉴스티비 구하림